안녕하세요. 비타민 E를 많이 합류하고 있어서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연어 알을 준비해 봤습니다. 연어 알을 섭취하면 피부 노화에 예방을 준다고 하니 저는 꼭 먹고 싶더라고요. 함께 먹으면 맛있는 생연어 생연어와 함께 먹는 연어 알은 정말 꿀맛 생연어를 오이 슬라이스로 감싸고 연어 알을 얹어 먹는 연어 알 군한마리까지 아! 같이 먹으면 맛있는 양파 슬라이스, 홀스레드시 소스, 마른 김 오늘의 한상입니다. 와우! 안녕하세요. 세미송 오늘 세미송이 준비한 메뉴 연어 알 그리고 생연어 준비해 봤습니다. 오늘의 메인은 연어 알이고요. 연어 알 500g, 생연어 500g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! 잘 먹을게요. 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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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 오늘의 음료 오늘의 음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goo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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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